게다가, 그녀의 주식으로 본사의 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든지 맞아요, 여기다 지 field을 연결하는 부분에 우리는, 제가 힘을 보내드린 것 같네요 본래의 힘은 다르지 않나? 약간 평준화 되는 힘 아니야? 아 그렇네 명상... 이를 통해, 그들에게는 방황은 何か? 何か? クリーザ様! 何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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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心配合無用 何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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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위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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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돈을 하나 conclud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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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간식 점낭이야 셀이야? 셀 됐어? 어.. 동료 안 뜨지 않았었나? 저번 표시에서? 아 내 거 빠져? 여기 셀이야 레벨 높다 저기로 가는 거네 가자 한 번만 싸우면 된다 빨리 가죠? 아 근데 셀을 약간 테스트 하려면은 몇 번 더 싸워야 될까? 어이 셀! 브리이자 사마에 대해선 기사만의 타이도는? 브리이자 사마는 우주 최초의 브리이자군의 최초의 브리이자군의 최초의 브리이자군의 최초의 브리이자군의 브리이자군에 브리이자 사마는 절대의 중생을 지켜라! 저는 그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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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브리이자 그리이자 카드 하나 내가 기억하기로 카이에서는 지구에 온 프리이자 제품을 모은 걸로 아는데 Z 에서는 이게 인조인간 편에서 이제 닥토게로가 사용하는 그 정보수집 로봇이랑 그 셀 만들 때 필요한 정보수집 컴퓨터가 만든 닥토게로 컴퓨터가 만든 수집 로봇이랑 다르게 닥토게로 꺼는 이제 지구에서만 활동했고 컴퓨터가 만든 것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메크성에 가서 이 기뉴 애들까지 다 모은 걸로 그랬었나? 그랬던 거 같은데 카이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알지 않을까요? 약간 이제 생리적으로? 그치만 그런 건 안 통하겠지 완전첸데 완전체로 퍼펙트로 만들었는데 그런 기술로 당하진 않겠지 전투력을 당하면 몰라도 조합 좀 봐 조합 혐의야 마인부는 안나오냐 키드부 같은거는 키드부는 적으로 클론은 나오는데 분위기상 안나올 것 같다 나올 껀덕지도 없고 드래곤불로 안살렸잖아 애초에 아 나 프리즈 셀버 해야지 뭐하고있냐 보고가자 퍼펙트 어택 롤링 크래쉬 어차피 로우킥 사이클내신 NA필드 태양계 파괴 에너지 파 아 저번에 봤지 아 얘 그럼 볼게 없겠구나 아 저번에 봤지 저번에 초전섭에서 한번 했지 야야야야야 아 얘도 안된다 어? 안되는게 아닌데? 얜 날려보내고 쫓아갈수가 있네 어 피콜론 날려보내면은 아니지 아니지 잠깐만 아 이상한데 그럼 한번 해보자 아잇 짜식 저거 공중에서 저짓을 난 죽일수 있을만큼 체력을 하고 죽여버렸다 실수 아 왜이렇게 짜거 얘 어 될거 같기도 하고 저걸로 날라가서 떨어뜨리면은 변기가 되나? 어찌됐건 기누가 제일 센거 국민콤보가 나가니까 국민콤보를 생각하면 근데 국민콤보가 그렇게 안쎄서 기본콤보랑 크게 차이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대사나 있나 보자 좌석도 아예 잡자 기누 대신 레퍼를 넣어서 레벨도 좀 맞추고 대사가 좀 많다? 대사가 좀 많다? 퐈퓨 그 aan테는 슈퍼사이어인이 못되면 하급이네 쟤.. 쟤한테는 슈퍼사이어인이 못되면 하급이네 왜 중급이야 왜 중급이야 엘리트 아니었어? 래퍼 등 근육이 너무 커가지고 등 사이가 엉덩이 같아 하하하하 래퍼가 더 멍청해졌다? 안그래도 멍청했는데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그래도? 레벨 30이네요 역시 구호야 한번 해보자 그만 내리고 죽겠다 저러다가 너무 약해 레벨만 높아 오우 얍 이렇게 해서 쫓아가서 어 안되네? 나 그날은 아 아니 콤보가 안돼 내려가 내려치는 거긴 좋은데 콤보가 안되네 이건 좀 오바지 아 콤보가 안되면 의미가 없지 피세까지 이어져야지 아 아 될라나? 내가 너무 생각머리가 없게 쳐서 그런가? 퍼펙트 그 베리어를 쓰면 될라나? 베리어를? 에너지 팔은 안되고 베리어는 될지도 모르지 클론 둘 끼고 하네 아 기능이 내려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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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造人間21号 21号? まさかこいつが その様子だと私のことを知ってるのね まだそこまで目立つことはしてないのに 誰から聞いたのかしら 素直に教えると思ったか そういうと思った いいわ自分で調べれば済むし 軍のトップがわざわざ出向くとは 私に幸福でもしに来ましたか? まさか 用があるのはあなたの中にいる人よ ここまでフリーザの力を使いこなして その上セルまで引き入れるなんて あなたの本質は 意外と大悪党なのかもしれないわね だそうですよ 私の体の中にいるあなた 良かったですね 幸福ではありません おっ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 随分な意義さじゃないですか? ですが 今は不問としておきましょう あの女が現れたことが 気にかかりますからね そうにしても 私も知らない 新しい人造人間が 生まれていると 그러보니까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만들놈이 없잖아 20호가 19호 만들고 19호가 20호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한건가? 제가 이제 과학자고 제가 16호를 만든 다음에 그냥 다른 16호를 16호를 개조하게 한건가? 무슨 목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들어낸다는건 악수요 아 아 아 아 정말 本当は人工精神を使うつもりだったのに。おかげでいろいろ計画も狂っちゃったじゃな。 ドクターゲログは考えそうなことだ。その目的は世界征服。いや、それ以上、宇宙征服。といったところか。 本当に大きな戦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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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きな戦いだろう。 本当に大きな戦いだろう。 私たちの強い戦士が必要だったのに。 クローンはない。 本人の強さを持った大きさが… 私たちを顎で使う気だったわけですか。 あっ。いろいろ話していたら、なんだかお腹が空いてきちゃったわ。 何をふざけたことを。 そういうわけだから、おいしくなーる。 今までいろいろ。 それは… そんな。 さっきまで人間だったんだぞ! あっ。いろいろな… わっ。いろいろな。 야 내퍼가 클론보다 11점 높네? 18점? 레바노? 18점? 흠 조금 더 즐거워 그러고보니까 이 섬이 그 섬이네 크리링이랑 셀 처음 만난 그 섬이네 그럼 이 섬이 그 섬이네? 아니요 아니, 그 섬이 그 섬이네 내가 잊은데 그 섬이네 내가 잊은데 이 섬이 그 섬이네 저게 다 없어졌네 내가 잊은데 내가 잊은데 오, 셀 귀가 금색이네? 아, 원래 금색이었지 자연스럽게 초록색인줄 알았어 퍼펙트가 금색이었나? 아, 뭐 금색이었겠다 어로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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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맞으면 빠질 수가 없어 나뻐뿐이야 뭔가 되게 아프게 들어온다 몇대만 맞은 것 같은데 첫타가 센가 이 게임은 오우야 저걸 빨리 잡자 트랭크 쓰다 아 셀로 하니까 뭔가 든든한데 키가 커서 그런지 오우 저렇게 쫓는군요 5반 붙잡을 때 썼던 그거네 화나게 하라고 아 너무 빨리 일어나 납법을 공중에서 떨어지기 전에 베리어를 쓰면 연계가 될라나 연계 어려울 것 같은데 필살기 공격력 상승 야아 필공 상이 있어? 2레벨이네 표정 좀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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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ished 面白い冗談ね 本気で語ると思ってる? 冗談かどうか すぐにわかる もっとも わかった時には キサマは スクラップ スクラップって 私はメカタイプじゃないのよ ウッ 연전일 것 같은데? 죽을땐으로 죽을땐으로 죽을땐! 18호! 오오 초전사변처럼 둘만 왔네 이 놈을, 내嫁도 죽을땐! 구도가 참... 아나... 연전이야? 어 연전이네 어우 스토리 진짜 길다 나 이걸... 브... 영상이 너무 길어 기누는 덤이고 내 편은 없어 뭐 어때 처먹은 것 봐라 지가 안 죽였다고 말이야 지가 안 죽였다고 말이야